제가 처음은 지어 가지고 창고도 짓고 또 여러가지 지어 봤는데 그 해에 그 산불이 양양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양양 산불이 났는데 이 집 뒤에가 대나무 밭인데 이렇게 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또 도로를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발파석을 생산해내는 그런 광산에 가가지고 이런 15톤 차로 11차를 사가지고 마당에다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돌을 가지고 그동안 제가 잘라서 벽도 쌓고 집도 짓고 창고도 짓고 도로도 깔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돌집 짓는 것을 많이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당에 무지무지한 돌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집을 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주위에 집을 짓는데 저렴하게 짓으려면 주위에 어떤 자재가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파석을 사오더라도 면이 이렇게 반듯한 면은 자기가 자를 수 있는 최대한 넓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반듯한 면이 벽면 전면에 나오게 하면 아주 쉽게 집 한재 짓는데 돌 한 달 정도만 자르고 이렇게 가공을 한다면 충분한 건물 외벽은 살 수 있는 돌이 생산된다 그래서 돌 자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돌 자르는 그런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자재가 우선 마당에 많이 왔다 하면 그만큼 부자가 된 느낌이고 또 벽체에 들어가는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로 가지고 갬돌도 만들고 구두도 놓고 벽도 쌓고 또 도로에 올라오는 세면 포장보다는 이런 판석을 만들어 가지고 돌을 깔게 되면 자연스럽고 해서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재 그러니까 흙이 있는가 또 돌이 있는가 또 나무가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 가지고 주위에서 구한다면 적은 돈으로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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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